술을 마셨던 것 자체도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종이컵에 뭘 따라서 주길래 마시려고 봤더니 술 냄새가 나고 술 마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술의 종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종이컵에 담겨 있는 게 술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혼자 과하게 마셨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그렇죠. 그 얘기 다음에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해 봤는데 그거를 이화영이 그렇게 마셨다는 걸로 보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지난 4일에 법정에서 나왔던 진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피고인 신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검찰이 묻죠. 그랬더니 마셨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갔고 나눠서 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술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마셔봤어요? 다시 한번 묻고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이 술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술이었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주를 마시면 냄새가 많이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던가요? 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한참 한참 얼굴을 좀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귀소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이 아니고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검찰이 묻자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화영 전 지사가 부지사가 설명을 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한 거죠.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건 소주였다. 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녹취록이 사실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제 이화영 피고인의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였는지 또 그의 변호인의 여러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내용이었는지 저걸 가지고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저런 허무 맹랑한 진술을 가지고 100% 사실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요.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이런 논란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뭐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오로지 지금 6월 7일 예상되는 이화영 피고인의 대북 불법 송금 그 부분이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 그 판결의 신뢰성을 좀 이렇게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런 술자리라든가 회유라든가 그다음에 또 3탄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자. 설사 검찰이 그걸 시도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한참 좀 낮춰보자 하는 정치 목적이 그거지 이거는 무슨 사법적 공방이 아니라고 봅니다.